라면먹기 김치는 아예 넣는게 나을거에요 김치는 아예 넣는게 나을거에요 김치는 아예 넣는게 나을거에요 이종준 사장님 잘 끓이시나요? 김치를 넣는게 확실이 낫습니다 김치를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맛을 맛없어요 그렇게 하면 맛있나요? 네 이종준 사장님 네 이거 가짜 김치 아니에요? 아 이거 진짜 볶은 김치에요 맛있는 김치 김치 많이 드셔야 돼요 김치 더 달라고 하면은 더 주지 않습니다 아 김치 안들어쓰고 있어 이종준에 이거 이종준 시작 이 그냥 요렇게 incomes 잘 못했 canal 진짜 맛있어요 진짜맛차 이종준으로 일반적으로 아落 만 nah 이건 김칠 proto 김치 이종원 수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